이 세상이 캄캄해져 찬빛 없는 이때에 나에게 이 마신 여호와 말씀 너는 내게 불을 치드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고배밀한 늘 보여주리라 이래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는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깜빡한 짓이 되는 랩너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